구독띠 따봉띠 매일 저녁 8시 왔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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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369 란 369 란 깨와 아니 란 깨와 기모티 아니 란 깨와 이 자식 잠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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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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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지금 아이템 버리고 있어 하나 둘 셋 피했다 이 자식 피했다 포션 소피안 방금 무슨님 봤냐 방금 여러분 봤어요 포션 뿌리자마자 포션 뿌리자마자 그 뭐냐 포션 뿌리자마자 벽 뒤로 숨은거 아아 반달력 쩔었죠 오 오 어 뭐야 안 보여 아니 진짜 안보여 하히히히히 잘왔어 뭐지 실명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나 도와줘 당해 배려 안해줘 아 뭔 뭔소리야 뭔 상관이죠 제가 아 그냥 타임 나 죽이지 마 죽이지 말라고 그 다음 자기를 자기를 잘하시는 장애인분들도 많거든요 꼭 배려를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다구요 아 뭐야 오 뭐지 뭔가 되게 이상한데 스킵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하나 건졌고 오늘은 별똥별 럭키블럭이 약간 살짝 늦게 말했는데 이해해주세요 트루샷 뭐야 이거 트루샷 뭐지 방금 트루샷이라고 했더니 얘 잡으면 대박학 인정 인정 아 이거 활로해보자 아 어 뭐야 야 니 나 던졌지 아 뭐야 아 아파 뭘 던져 아 지금 왜 이렇게 쎄? 잠시만 아 쎄 잡으면 대박인데 와우 지금 무기 긴거 보소 야 냅둬라 아 쎄쎄 자식이 아 야 아 아 니가 여기 파놓으니까 막 넘어오잖아 어? 아니 내가 내가 내 정 자유로 캐겠는데 아니 뭔 여기 중앙인데 니 선 아니거든 중앙 아니 얘 캐고싶으면 캐는거지 아 얘 잡을라는데 못잡겠잖아 아 막어 아 뭘 막어 자기가 자기가 와 미안하단 말은 절대 안하네 아 이거 뭐야 아 얘들 진짜 뭐야 얘들 오 이거 활 은근 쎈데 잠시만 아 이제 잡아야되는데 아 진짜 벨리 진짜 아 진짜 벨리 진짜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벨리 안돼 아 용암 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진짜 용암 빠졌잖아 너 때문에 안정적이게 잡는건데 어이 아 진짜 진짜 짜증나네 진짜 어 아이템 안 배쳤다 불행중 다행이라 해야 되나 아휴 진짜 아 레비테이션 걸렸어 에이 진짜 진짜 너 아우 네오 맨 오케이 어 진짜 어 진짜 어 어 진짜 어 야 어 어 웃겨 어 어 아 뭐야 어 나이스 아 근데 그다 어 뭐야 이런 점프력은 처음이야 어 좋아 아이 나 먹어둡시다 아 여기서 좋은게 나올까연 좋은게 나올까연 나 결승점이다 니가 방금 어 시간 끌어가지고 그런거 아니야 어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뭐야 뭐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어... 안 맞아 posp 으휴 오케이 아 뭐야 야 뎬누레건 빨리 I can fly 니야 명령 안해서 없애 어이 아! 아 나 나 뭐야 아아아아 뭐라야되냐 오 헤 헤 헤 헤 빨리 야잇 잠시만 여기 빌리자 잠시만 엔더드레오는 저기 구 엔더드레오는 구원 부셔놨어 뭐하냐 내 라인을 왜 넘었냐 아께 다이 넘어갈게 됐지 아니 아이 진 여 엔더드레오 부셔놨다고 지 perspectives 아니 엔더 het 지금이 올라가는데가 부서 졌다니깐 봐봐 봐봐 아이 진짜 솔직히 일로와봐 일로와봐 진짜 지금 조용히하고 봐봐 저기 일로와봐 여기 게임모 게임모에서 봐봐 저기 봐봐 아니 지금 올라오는데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데 부숴졌다니까? 아니 진짜 이 엔노들이 뿌셔가지고 아 그래갖고 왜 옆에 탔어 봐주지 어차피 퓨리비 이기면 되니깐 흠 흠 뭐야 왜 정보가 안나와 흑 별로 좋진 않네 신속뺍시다 응 신속 기다립시다 예 아아 아우 미안 지송지송 지금 다 때려놓고 지송이라네 아 이거 인칭트한건 인칭트 안되는데 나 모루있는데 응 응 모루랑 인칭트 포션 있는데 응 나도 있는데 안돼 오케이 우유 먹고 아 여기 소모인 다음에 킬하면 되겠지 됐다 됐으 좋아 퓨피 타임 하도록 퓨피 타임샷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준비하시고 시작 흐흐흐흐 화면 미끼용이 지owa 화살이 없어 혼 아 아 있어요 원거리 Just 아니, 저 원골이잖아! 으어! 아니, 어이겁네. 구석, 구석에도 맞을 수밖에 없네. 아니, 봐봐. 리치가 말이네, 리치? 어, 여기 때려줄걸, 여기서? 와, 진짜, 아야! 아! 아니, 개못해. 아니, 리치, 리치가 말이 안 된다. 아니, 뒤에서 내가, 내가 좀 뒤로 물러가서 쏘는데 나보다, 아니, 와, 난 화살이여가지고 맞추지도 못하는데. 와, 어이가 없던 판이었다. 아, 여기 구석에서 맞는거, 구석에서 맞는거 왜 이렇게 웃겼지? 이걸 바로 빼도 박도 못한다 하지. 아이고, 웃겼다. 오케이, 그러면은 좋아요. 그럼 뽑도록 하자. 추룡, 추룡, 추룡. 1983 와, 블럭 몇개 나온거야 잠시만. 블럭 엄청 많이 나온거 같은데? 아, 이거 이제 럭크 블럭만 잘 나오면 된다. 오케이, 괜찮고요. 괜찮고요. 나쁘짖고요. 아, 마지막이 좀 아쉽네. 되게 좋게 나왔는데 여기 봐봐요 와 음 와 좋아좋아좋아 올백은 아닌데 와 냉간하네 와 나 진짜 피피피 이겼으면 이거 올백인데 아깝다 아 맞아맞아 마지막에서 이거 다이아블록 나오면 이거 두개 꺼네요 왜냐면은 여기 두개가 있잖아요 옛날에 규칙에 만들어 놨었거든요 응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엄청 많은데 그러면은 행운 조절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행운이 행운도 조절타임 다 끝났고요 오열 아잇 아하핳핳핳하핳핳핳하핳핳핳하핳핳하핳하핳핳하핳하핳핳하핳하핳핳핳하핳하핳 hydro 네 여러분들 놀라운 결과입니다 역시 운이 좋았어요 와 와... pvp가... 아이 그만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pvp를 졌는데 100짜리가 6개입니다 와우 100짜리 5개, 99짜리 1개 거의 100짜리 6개죠 너는? 하나 빼고 다 100 와! 자 어? 어? 뭐야? 오케이 그러면 럭키블럭! 해도록 하죠 뿅 뿅뿅 아이 슬리... 슬리퍼 슬리퍼네 진짜 눈염이 슬리퍼 슬리퍼네 아! 데포문어 별로 안 좋구요 옥테이 글라이언 좀 좋죠 글라이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리자몽 되게 큰데? 오케이 아 비전투 참쇠 참쇠 싫구요 뭐야 애몽가 뭐지? 오아! 얘가 싸운거로써 오케이 근데 자 이 수긍이 싸운 다음에 킬롤 해야지 치 치치치 뭐야? 치치치 어 여기 TNT도 사라지네 이거? 치치치 어 진짜네 치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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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근데 이거 그거 잘맞지않냐? 웨이브스토리 보스 진해 있잖아 먼보스 웨이브스토리 몰라 아 몰라 모르면 됐고 오케이 폴라이건 2 아아 베놀이야 별로 안좋구요 어 아아이 이게 왠일날 하나 제발 아 제발 0짜리에서 100짜리 아 왜 0짜리에서 나는 전소에 안 나온건데 아 진짜 아 진짜 아아아아 아 somebody help me 아 하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암틀어다 아 여기서 캐지마 여기서 캐지마 아 여기서 캐지말라고 여기 진짜 이 자식이 몇번말았는데 여기 파괴시키지말라 했지 내가 몇번말에 어 아니 안파괴 그럼 이거 내꺼야 아이씨 빨리빨리 뒤로와 아니 거기서 캐지말라구요 아 알았어요 아 진짜 뭐 몇번에해야하나 어이 없네요 아 비껴 아 뭐야 스폰포인트 좋은것 키롤 키롤한다 잠깐만 키롤 오케이 아 방금 뭔소리야 흐흫흫 뭐야 흫흫흫 오늘 제가 피곤해서 애맨합니다 멜리님 와 이거 뭐냐 푸켓몰로켓블록에서 엔더드래곤 나와 진짜 멜리야 왜 푸켓몰로켓블록에서 엔더드래곤 나와 중요하네 나한테 왜 나한테 왜 나와봐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어 뭐야 아아이 자울쌍 야 여쟈요 쫓겨내줘 여쟈요 쫓겨내줘 나와라 왜 나만 지금 오 오 아니 키로 한다 키로 한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란다 하다 하다 하하하나 하하하핰흐웍 와 리치 키로란다 이게 어 됐다 됐다 키로란다 키로란다 요오 안주워수리 조로하크 환상포켓몬 얘는 왜 레전드리를 안떠지 얘도 근데 뭐냐 누구냐 그 풀 뭐지 네덜별 있는데 가질 사람 아 기다려 봐 그 풀 뭐지? 풀? 그 풀? 이상의 풀 아니 이상의 풀 말고 그 있잖아 환상 포켓몬인데 그 왁 그.. 그 있잖아 아무튼 걔는 왜 전설이라떼면서 왜 조라크한 전설이라떼지 오케이 신전 아 제발 나무킥 뭐예요 나무킥 나오지 마세요 네덜별 가질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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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요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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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어 좋아 아 근데 만들 꽁 만질 게 없네 근데 뭐야 버렸어 어 잠시만 잠시만 여보세요? 왜 나갔어요? 포켓말 복사돼가지고 포켓말 복사돼가지고 나갔어요? 네 알겠어요 좋았어 좋았어 강황성이 조금 생겼다 가자 아 초현몽 아 안돼 전설 전설 안나와 아 야 나 오늘 망했다 아 100짜리에도 자꾸 내가 원하는게 안나와 흐흐흐 흐흐흐 못뒀어 못뒀어 흠 알려주지 않겠다 어어 뭔소리야 기지개 피세요 좋아 마지막 60짜리 아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아 마 마이너스 아 아 아 그닥 좋게는 안나왔어요 여러분들 아 그래도 마지막 하나 건져서 다행이다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렇게 블록 다 했구요 그럼 이제 경험집 분배해서 포켓말 배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험집 타임 다 끝났구요 저는 지금 포켓몬이 기술이 별로 안좋아가지고 약간 예 고어 예 지금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야 근데 암트로 야 암트로 나 교환지나야? 난 몰라 타임 시청자 찬스 시청자 찬스 시청자 찬스 끝 네에 지나시켜봤구요 그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장난? 짜잔 오오케 아 근데 얘가 조로아크가 기술이 너무 안좋아 뭐야 왜 근데 뭐야 왜 생긴거 왜이래? 왜 조로아크 뭐야 왜 조로아크를 꺼냈는데 뭐 아니 근데 지금 내 화면에서 조로아크를 꺼냈는데 왜 전룡이 뭐에요? 일단 이거 얘 기술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일단 그냥 몸땡 몸땡방으로 했습니다 뭐야 전룡이야 혼내기 뭔데 아니 뭔데 아이 뭔데 벅우야 으아 나쁜앤모 오 이상한 빛! 이상한 빛! 혼란에 빠졌다. 파워잼! 빰! 파워잼! 혼란에 빠졌다. 파워잼! 파워잼! 혼란, 어? 파워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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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내가 이겼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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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포콜도 못쓰고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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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일단은 코튼가드를 좀 써줍시다. 아이, 일단은 이거 이상한 빛부터 하자. 어! 뭐야! 독가루! 이거 혼란, 원래 혼란 빠졌고. 일단 코튼가드 해주자. 성장! 성장! 아, 근데 코튼가드에도 독대 유지는 똑같을텐데. 파워잼! 아, 이거 뭐야. 별로 안닿네. 방전띠! 아, 좋아. 마비 걸렸어요! 자, 이상한 빛 먹었어요! 좋아요! 이거 제가! 루기야, 오케이! 어, 루기야 많이 딜 넣고. 조심하세요. 오케이! 루기야! 루기야! 아... 내가 운만 조금만 더 좋았으면 잡았는데, 저거. 음... 좋아요. 폴리곤. 노말타입. 갑니다. 음, 일단은. 방망. 방 좀 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어, 뭐야. 아, 얘가 별로 안 좋네. 특수공격이. 아, 나 제발 살려줘. 좋아! 잡았다! 하하하하. 어, 되게 잘하면 되나요, 요즘? 제가 포할몬이시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풀이니까 방전. 어, 아, 또 독가루 뿌리시네. 어, 뭐야. 별로 안달구나. 도망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트라이어택. 오케이, 전기. 아이고, 주유. 수고하셨습니다. 물은 전기에 약해요. 아, 그래. 아, 그래. 나 물 밖에 없어. 어차피 이거 밖에 없으니까. 한 망이 주고 끝나면 끝나면 끝나면. 아, 더러운 놈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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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잇지앤. 하, 하, 하. 해보. 어! 아, 좋아요. 아, 기모띵. 하하하. 아유. 아유. 아유, 시원하다. 아유. 아유, 시원하다. 아유, 시원하다. 아유. 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트라이어택. 아아. 다 물인데. 어, 대검. 죽었다. 아유. 아유. 시원하다. 아유. 안 돼, 죽을것 같애. 으! 어 안죽. 오, 안죽다. 오케이, AP 채로가. 아이, 독전다, 이거. 약간 거리거리는데. 예에에에스, 오케이. 난 죽었다, 이제. 방전. 쓰라. 흐흐흫 누가 죽나 볼까? 누가 죽나 볼까? 누가 죽나 볼까? 누가 죽나..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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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죽나 볼까? 왜왜왜왜왜쎄졌어? 자! 좋아! 빠질! 아주 좋구요 안녕하세요 하이 명상해야지 명상으로 특수공격 특수공격을 올립니다 특수공격 맞나? 아쿠아 때일로 때립니다! 아쿠아 때일로 때립니다! 좋아요 아! 아! 노잼! 으아아아아아악 와! 저 오늘 포켓몬 완전 잘하지 않았어요? 졸용이랑 폴리곤으로 얘들 다 잡아 아 뭐야 으아아아아아악 흥 여러분들 오늘 포켓몬 좀 잘했으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아이 그 다음에 좋아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으음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흔흐흐흐흫 왜 니가 떨어져 흐흐흐흫 그 다음에 게임은 승패가 중요하지 않고 서로서로 즐겨 즐기, 즐기는게 중요하니 안녕 이렇게 서로서로 즐기는게 중요하니까요 너무 승패 너무 따지지 마시고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문자드리고 그럼 여러분 안녕히가세요 야아 뿅! 와 진짜 잘했다 방금